여러분 자주 만나면 무엇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만나면 정들겠는데. 오늘은 레이기 마지막 강의 제16강. 섭섭합니다. 옛날 서당에서는 채한군 뛰면 채거리 떡을 해먹는데 아 이거 오늘 준비를 못했네. 떡 한 번 먹고 사람이 살아가는 게 운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47년째 목회하는데 목회 간이 간단해요. 예수 믿어 행복하자. 예수 믿어 행복하자.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행복을 누리자. 동의하지요? 네. 지난주일에 희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희년을 은혜해. 기쁨해해. 나팔해. 그렇게도 부르는데 안식년이 7번. 77은 49. 그 다음에 50년째 하는데 희년 나팔, 나팔, 요벨, 요벨, 요벨. 나팔해 해라 그래요. 나팔을 뚝 불면 전국에 자유가 선포되는 거죠. 자유가 선포되면은 두 가지요. 주인 바뀌었던 농지가 전부 주인한테로. 평등 경제요. 감옥 살던 사람, 종 살던 사람 무조건 자기 집으로. 자유의 정치요. 평등과 자유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희년 공동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연습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다 자유롭고 다 평등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치우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평등, 평등 그러다가 자유가 없어. 또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자유자유 그러다가 평등이 없어. 빈부 차이가 너무나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등이 많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 가면은 필리핀 인구가 1억이 넘지요. 다섯 가문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평등 한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점이 점점 벌어지지만은 특별히 경제 불황이 오면은 경제가 쏠리는 거예요. 불황이 와도 부자들은 계속 땅장사하고 더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냉수만 마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유와 평등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구약 역사에서 희년제도가 잘 이루어질 때는 그나마 나라가 안정됐었는데 발신 들어오고 아세라신 들어오고 정치는 부패하고 권력자들은 독재하고 억압하니까 깨진 거예요. 이걸 바로잡으려고 목숨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걸 선포했냐 누가 보금 4장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보금 4장 한번 찾아 봅시다. 천천히 한번 찾아 봅시다. 성경 찾을 때는 천천히 찾아야 돼요. 괜히 서두러서 찾다가는 책장 상하기 쉽고 누가 보금 4장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설교 첫 설교가 아니구만 고향 가서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에 가서 동네 어른들 같이 자라던 일꾼들 다 모아놓고 고향 가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전에 내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 복동교회 복동교회 가서 내가 3일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라던 교회 가서 집회를 하니까 심각하던데요. 딴 교회 할 때보다 두 배 세 배 힘들더라고요. 마을 어른들 친척들아 뱃소리 할 수 있습니까? 정신 바짝 저리고 했지. 고향 가서 한다는 게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 봄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회당 거기에 표를 합시다. 회당 원문은 신화고구 신화고구 유대교회 예수님은 이제는 유대교니까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요. 지방에 있는 교회는 교회를 안 그려요. 성전 안 그려요. 회당 신화고구 신화고구 회당에서는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세 가지 첫째는 동네에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말씀 전하고 둘째는 자녀들 교육을 시켜요. 셋째는 민족의 전통을 이어가요. 지금도 유대인들 주의식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거든요. 우리 지구상에 유대인들이 천오백만인데 육백만은 이스라엘 본국에 살고 구백만은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미국 카나다에만 오백만이에요. 그래서 미국 카나다에 완전히 언론 영화 정치 이런 것들을 유대인이 잡았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특출하게 컸냐면 유대인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174명이에요. 일본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26명이에요. 중국은 한 명이에요. 작년에 여자 한 명 개똥숙 연구해가지고 노벨상 첫 숙중에 개똥숙이 있어요. 이게 모기를 쫓는 마라리아 병고치는 걸 그 여자가 연구해서 2년 전에 노벨상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 평화상 받은 그 외에는 학술상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국 여자가 개똥숙 가지고 노벨상 받은 게 기분 나빠요. 왜냐 400년 전에 1600년대에 여러분 유명한 그 한학자가 있었어요. 저 동의보감 썼는 이름 아세요? 동의보감 그 어른이 동의보감 있어요. 허준 선생 개똥숙은 모기로 물 생긴 병 말라리아 그때는 말라리아 안 그랬지 특효약이다. 동의보감 있어요. 우리는 동의보감 읽으면서도 개똥숙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중국 여자가 북경대학 약과를 나와가지고 30년간 그것만 연구했어요. 노벨상 받은 거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열받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잘난 거 하나 없어. 노벨상 26명이요.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평화상 외에는 하나도 없어. 우리가 분발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고향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전하는데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의 글 이사야 61장에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아셔야 돼요. 거긴 두루마리요. 이런 책이 아니고 양피지나 갈대잎을 문종이처럼 눌렀는 두루마리요. 두루마리 한 권의 이사야 뭐 예레미야 한 권의 책 한 권이요. 두루마리 이걸 조심해서 다뤄야 되잖아요. 유대인 예배에서는 두루마리 성경 읽는데 세 사람이 필요해요. 두루마리 이사야 두루마리 책 뽑아주면 한 명은 펴는 거예요. 한 명은 말아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은 읽는 거예요. 세 사람이에요. 그 이사야 의 글을 예수님이 모아가지고 한 명은 펴나가고 한 명은 말아 들어가고 예수님이 읽는 거예요. 어디 읽었느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고서는 19절 첫 마디가 뭡니까? 주의 은내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내 해가 더 요 오브 그레이스 혹은 더 요 오브 요벨 나파래 해 은내 해 희년 희년 그동안 사라진 희년을 내가 다시 회복하러 왔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온 것이 나팔의 해 끝내 해를 해보하러 온 것이다. 굉장히 의미가 깊지요. 예수님이 자신이 온 것이 속죄 이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고 희년 나팔 소리와 더불어 평등과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희년 공동체를 해보하러 왔다. 굉장히 의미가 깊지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그걸 해보겠냐 사도행전 2장 1절이요. 사도행전 2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서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 성천하시기 직전 전에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것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대통령인 나라지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 이 땅에 언제 잠깐 이루어졌느냐 2장 1절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어디로 붙어입니까 요점은 요거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임하는 거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사회가 생겼느냐 2장 42절 2장 42절에서 47절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은례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이루기 전에 예고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가 예고편 이 말씀 신학생 시절부터 읽고 나도 이름말 세워야지 둘의 말 공동체 세운 거에요 둘의 말 이름 들었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 말씀 읽고 우리도 성령 받으시니 이리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 둘의 말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왜 안될까 사도행전 2장 4장에는 잘됐는데 지금 왜 안될까 고민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그때는 모두 성령 충만해가지고 잘됐는데 지금은 김진옥 목사 내부터 돌파리라 돌파리가 이거 뭐 충만한 사람 흉내내게 되나 아 그래서 안되는구나 아 이건 기도해야 되는 게구나 조금씩 철이 들어가요 철이 드는데 나이는 70 넘어 80 가까이 그런거에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뗐다가 간식 나누고 모은게 아니고 도넛 파티가 아니고 성만찬 성만찬 성만찬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성만찬을 나누고 음식을 같이 먹고 식탁 공동체제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건 얘기 없어 그래서 우리 남양만에서 공동체를 하는데 한 분 사고가 생겨서 도벽이 있는 사람이 있어 도벽 훔치는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습관이요 특별히 여자들 중에 월차가 있을 때 핵가닥 해서 훔치는 여자가 있어요 백화점 가서도 술 취하서도 재피고 뭐 근데 그건 하나의 병이요 사람들이 일 나간 사이에 방방이 뒤지면서 돈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판이 걸렸지 식구들 다 그때 150명 살았는데 150명 모여가지고 야 이거 훔치는 건 안 된다 다 문 열어놓고 자유롭게 사는데 주머니 뒤져가 돈 훔치면 안 되지 않냐 내보내자 내보자는 사람이 80명 예수님은 70번에 7번 용서해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내보내면 예수 말이 되냐 그러니까 또 네가 예수라 예수도 아니면서 뭐 예수 흉내네 그러니까 막 논증이 벌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화하다가 대해놓고 화내잖아요 대화는 대해놓고 화내는기라 그래요 아이 싸움이 난 거야 이러지 말고 우리 한 끼 금식하자 금식하고 이제 했는데 결론은 봐주자 얼마나 딴 데 가서 또 그럴 거 아니냐 제가 또 딴 데 가서 훔치다가 지역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받아줬는데 감동해가지고 울더니 고쳤어요 성령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자기 얘기 다 하고 근데요 얻을 때는 훔치고 싶어 손이 막 떨린데 주야 하고 잡는데 고친 거예요 병이거든 병 니가 내가 없이 하자 이 참 이상은 좋은데 해보니 문제 있더라고 일을 해도 한 달에 용돈은 30만원 안 해도 30만원 공동회니까 나는 뭐 책 쓰고 강의하고 한 달에 수입이 한 천만원 됐어요 금방 온 청년은 그냥 뭐 어형구형 하는데 매달 받는 거는 똑같아 그런 게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청년 한 명은 10분마다 화장실에 가 일하기 싫어 땅판에 밤 내다가 야 너 오줌통에 구멍 나냐 뭔 놈 화장실을 10분마다 가냐 그러니까 나오는 오줌을 어떻게 해요 기저귀 잡아야 기저귀 잡아야 문제가 있네 문제가 있는기라 그래서 나 좀 깨달은 게 아 이거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동두천에서 하는 거는 그런 기부처가 아니고 각자 자기가 까지고 일하는 만큼 누리게 하자 그래야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사도행전처럼 하자 바꾼 거예요 그걸 모샤부 그러자 니거 내가 없이 하는 거는 기부처 자기가 가지고 같이 하는 걸 모샤부라 그래요 이스라엘식으로 자 43절 참 재밌는 얘기죠 믿는 사람이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건 내거 없이 다 같이 쓰는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참여하며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백성들이 칭찬한 거예요 야 그 사람들 참 다르다 어찌 저렇게 살까 그래서 하루에 5천명도 늘어나고 3천명도 늘어나고 초대교회 교인이 예루살렘 교인이 한 2만 명 됐다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해보려다가 내가 골병 든 거지 이제 그래서 빛을 잔뜩 쥐고 야 이거 더 뭐하겠는데 한 분은 참 모여가지고 일 참 중단하고 부흥회를 했어요 마을 부흥회 토론하고 그룹별로 기도하고 고쳤어요 다섯 가지 야 우리 은내도 없으면서 성경대로 하려다가 쫄딱 막았다 이거 한 달에 부채가 1500만 원 나오고 누가 감냐 내가 빚 갚느라고 이건 발에 불이 난다 그래가지고 참 토론을 해가지고 고쳤어요 부서별로 책임제로 하고 수위 많은 쪽은 많이 누리고 땡땡이 치는 쪽은 좀 덜 받고 인센티브 제도라 그래 인센티브 제도 다섯 가지를 고쳐서 했더니 그 뒤에 석 달 안에 빚을 갚았어요 내가 북한에 농장하러 갔었는데 한 20년 전이에요 지금보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 그래서 한경도에 가서 둘의 농장을 했거든요 내가 당 간부들 시인민위원장 시장이요 뭐 간부들 모아놓고 저녁 식사하다가 둘의 말 얘기를 한 거야 아 적자가 잡고 나서 하루 동안 단합대회하고 다섯 가지 고쳤다 했더니 정신없이 들어 그 사람들이 밤 9시에 시작했는데 자꾸 얘기하래 밤 3시까지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듣나 그러다가 아 자기들의 얘기야 하나님 빠진 공산주의 하나님 빠진 공동체가 공산주의야 여기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빠진 공동체가 공산주의 자기가 또 자기들의 얘기거든 그러니까 밤 3시까지 해달래 그 내가 다섯 가지 그걸 제일 물어요 다섯 가지 뭐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설득이 되잖아요 우리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요 그랬더니 안 되는 기라 평양에서 못하게 하는 기라 이건 변두리인데 공산당 체제인데 김정은이가 그래 하면 데려다가 총살해버려 안 되잖아요 한숨만 팍 쉬더니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북한 주민 거류증을 해왔어요 우리 주민등록증이지 나한테 김진웅 북한 거류민증 톡 해왔어요 이거 왜 해왔어요 하니까 어제 얘기 들어보니 김 선생은 남조선 자본주의에 사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보다 한술 더 뜹니다 이거 자격이 있시오 주는기야 이래 보니까 생년 우리 낫날이요 낫날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생년 낫날 몇 년 몇 년 내 이거 가지고 남조선 가무 이거 무기기형 살긴데 그랬더니 아 괄세하면 넘어오시라요 그래 웃었는데 농장이 잘 때니까 나가달라 그래요 자기들은 그래 하니까 안 되잖아요 네 땅도 내 땅도 아니니까 해방 이후 지금 60년 넘도록 거름을 한 번도 안 넣었어 다 수령님의 땅이고 나라 땅인데 지 땅이 아닌데 거름을 누가 넣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메바라져요 거기다가 옥수수를 계속 심으니까 옥수수는 거름을 안 넣으면 안 돼요 지력 수탈 작물 그래 땅 힘 빼먹는다 이 말이야 인삼 담배 담배 목화 옥수수 이런 건 땅 힘 빼먹는 거예요 거름을 넣어줘야 돼 땅 힘을 돋아주는 건 콩이요 콩 콩을 심으세요 그래야 땅이 살아납니다 각자 경작하는 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콩지역 무슨 지역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 하면서 병기 많아요 아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은내로 하는 거이지 사람 욕심대로 하다가는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 25장에 이 안식년 시년 이런 제도가 참 깊이가 있습니다 성령 받고 오순절 역사가 있은 뒤에 니거 내거 없이 다 형제로 그래서 교회가 번성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대로 할 수는 없지요 이 정신을 살려야 돼 그렇지요 니거 내거 없이 서로 간에 교인들은 돕고 격려하고 자 그런데 레이기 19장을 거룩장이라 그래요 거룩장 레이기 19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레이기의 주제가 거룩한 생활이요 그래서 레이기의 거룩이란 말이 131번 나와요 거룩한 생활 하나님을 성기는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다 거룩한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레이기서가 그 교과서에요 그 중에서도 레이기 19장이 거룩한 생활을 조목조목 적었어 그래서 거룩장이라 그래요 19장 2절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 백성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레이기 19장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기냐 조목조목 쓴 거야 첫째가 뭐냐 3절 너희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냐 부모효도와 안식일을 지키는 성수주일 육적인 부모 성기는 것하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성기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시작이에요 아 이거 멋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분들 있지요 난 지금 성일락해도 7년 전에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어 너무 아쉬워 살았을 때 좀 잘할걸 자주 찾아 뵙고 용돈 5만원이라도 갖다 드리고 전화 걸어드리고 살아계실 때 잘 부모효도가 거룩한 생활의 시작이라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그다음 뭐냐 5절 5절 너희는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화목제물 예배죠 예배 구약의 제사가 다섯 가지 내위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사보금서를 주시고 구약의 다섯 가지 제사를 내위기에 주셨다 첫째 번제 둘째 소제 셋째 화목제 넷째 속죄제 다섯째 속건제 그러니까 신약의 사보금서를 주시고 구약 내위기에 다섯 제사를 주셨다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듯이 내 모든 걸 바치는 번제예요 태울 번자거든 모든 걸 불로 태워서 소제는 아주 고운 밀가루로 받쳐요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이에요 아름다운 생활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삶의 자체가 아름다워야 돼요 세 번째 화목제는 인간관계예요 서로 간에 원망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보금서 중에 마태보금에 그랬지요 산상수원에 재단에 재물을 들이다가 형제하고 불화된 게 있음 생각나면 재물을 옆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려라 화목제 화목제의 특징은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제사 지내고 거기 있죠 반드시 동네 사람과 같이 나누어 먹어요 인간관계 화평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소잡아 같이 나누어 먹는 거 아니잖아요 화목제는 사회적인 관계 사회성 서로 용서하고 좋은 점은 박수 쳐주고 나쁜 점은 덮어주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안 그래요 자꾸 틈을 잡아내는 사람이 있어 저 권사님 전의 교회에서 쫓겨놨대 또 본 사람처럼 얘기해 그럼 또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 좋은데 이런 말 듣고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거 모르고 사셨구만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데는요 일하라고 지붕에 올려놓고요 사다리 치워버리는 데가 교회에요 회장해라 총무해라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 치워버리고 못 내려와서 쩔쩔 매면 아이고 잘난 척하고 올라가더니 꽃이다 이런 게 교회야 교회 교회가 안 그런 것 같지요 목사들 중에도요 막 시비가 붙으면 잘난 목사를 씹어요 뭐 이렇쿵 저렇쿵 그러니 하고 살아야 되지 그건 뭐 속상해가지고 뭐 교회 나가니 안 나가니 이래서 하면요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 길일은 양떼고 예배당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길 찾은 이리떼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지 아무래도 교회가 세상 사람이랑은 다르죠 좋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화목하는 속죄죄와 속권죄가 뭐 다르냐 속죄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권죄는 사람 사람 사이에 맺힌 거 한풀이 사람 사람 사이에 문제를 푸는 게 속권죄예요 속권죄 드릴 때 내가 상대방의 소를 한 마리 죽였다 합시다 실수로 했던 그러면 속권죄는 반드시 배상을 해요 속값에다가 25풀을 덧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끝나야 속권죄가 완성이에요 다 이해했지요? 네 속죄죄와 속권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속죄죄는 단수지 하느님과 나사의 죄니까 단수지 속권죄는 복수지요 복수 뭐 얽히고 설키고 이걸 다 풀어있는 게 제사가 속권죄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생활의 1인기 종목조목 들어가는기입니다 자 구절 말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단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룩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까 내가 얘기했지요 성경적인 이거는 복지사업이에요 보리 추수하다가 몇 회 가에 몇 고락 남겨두는 거예요 보리 삭 떨어지고 안 줍는 거예요 왜냐 밭 없는 사람 낙원에 노동력 없는 과부 부모 없는 과들이 와서 그걸 줍는 거예요 진정한 복지는 기독교에서 나왔잖아요 진짜 복지지 이게 없는 사람 용이다 그거는 보리밭에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그래 기독교 문명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사유재산의 보호 그리고 정직성 정직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사회는 정직을 강조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얼렁덜렁 참말 거짓말 뒤섞어가지고 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핵심이 도둑질하지 말며 도둑질한다는 게 경제학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사유재산의 보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재물이다 자기가 평생 땀 흘려 번 거다 절대 개인 것은 손대지 말아라 이게 사유재산의 보호 이게 아주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원칙이지 개인의 재산은 정당한 세금 외에는 정부도 손 못 대는 거요 사유재산의 보호 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정직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일본도 그렇지요 정치가가 거짓말하면 이 사람은 실각돼요 그게 탄핵을 봤지요 거짓말 옛날 닉슨이라는 아주 유능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탄핵대가 물러났지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제일 나쁘게 생각하지요 우리나라에는 거짓말이 좀 흔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일본 사람들 선진국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모욕할 때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거짓말쟁이다 너는 라이어 유아 라이어 그럼 뭐 얼굴에 혈압이 오르는 거요 옛날 영국 프랑스 신사들은 거짓말 이런 말들을 결투를 했어요 칼 들고 총을 들고 결투를 하고 그만큼 거짓말쟁이란 말을 싫어하는 거요 정치가들은 거짓말하면 그날로 끝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지요 그치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더 좋아져야지요 거짓말은 이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개인 재산을 이거는 침범하면 안 돼 이거는 원칙 중의 원칙 그래서 18절이 중요합니다 예의 19장 18절 거룩한 생활의 18절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예수님이 마태보금에서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자들의 가르침의 골짜가 뭐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웃 사랑에 조건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네 몸같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다가 사랑결핍증 하는 마음에 병이 있어요 다섯 살 여섯 살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사랑 못 받거나 왕따 당하거나 이런 애들이 비타민결핍증 병 생기듯이 사랑결핍증이 생겨요 영적으로 늘 배고픈 거예요 사랑 배고픈 거예요 그럼 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주로 나중에 부부 생활하면서 의부증 의처증 남편이 내가 아는 남편도 밖에 나와서 한 시간마다 부인한테 전화해요 당신 지금 어디 있어 의처증이요 의처증 그런데 이 사람이 고아우로 자랐거든요 사랑받을 나이에 고아원에서 쥐어박히고 사랑결핍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 안그러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이웃을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기준을 주신다 자기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공자님은 네 하기 싫은 것을 넘어있게 하지 말라 어떤 제자가 선생님 내가 한쪽 다리 들고 한 바퀴 돌 동안에 내가 꼭 해야 될 것 한마디만 말씀해주세요 그랬다고요 공자님이 네 하기 싫은 걸 네 이웃에게 하지 말라 일본 교육의 교육 제1조 일본 사람들 뭐냐면 네 이웃에게 폐를 끼시지 말라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예절이 바르지 속에는 이런 게 들어앉아서 속에는 사무라이 곤조가 딱 있는데 겉보기는 하이 하이 일본 가서 인사를 끝냈는데 뭐 이상해 돌아보니까 그냥 절하고 있어 그런데 한번 삐뚤러지니까요 칼이요 칼 딱 꼬부라지고 그 다음에는 딱 고개 돌지도 않아요 이웃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데 공자님은 네 하기 싫은 걸 이웃이 하지 말라 예수님은 반대요 네 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웃에게 해라 다르지요 네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네 이웃에게 하라 이웃 사랑의 기준이 자기 사랑이야 사랑받아야 될 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아내 사랑 자식 사랑을 잘 못해 술 먹고 애 집어 던지고 부인한테 손찍음하고 술 깬 뒤에는 싹싹 빌고 여자들도 착해가지고 빌면 이제 안 그러겠지 하고 계란후라이 해주고 잘해줬는데 술 먹고 가서 또 그런 거예요 이거 뭐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하면 되지만 부부라는 게 뭐 옮기지도 못하고 아이고 참 성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너무 원같이 하라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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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